몽치 몽치야 개팔상팔 둘 다 뭐해? 어? 너네는 안 피곤해? 아 죽겠다 한 마법 왜 이래 걔네 응 몽치 가자 몽치야 아침 대바람부터 물 수영할게요 진짜 저리 좋나 응? 몽치 아니다 그 청소한 데 일로 와 저 또 다른 데 있더라 마음이 급해갖고 가자 아빠가 좋은 데 봐 놔서 가자 빨리 그리 가는 길하고 말을 안 해줬는데 어떻게 하노 어? 이 새끼 이거 또 물 안경이 씌여가지고 이거 하여튼 저 물냄새는 기신같이 맡아요 몽치 집이지에? 어뜨다 이 집 계곡좜 하네 이야 후우우 오잉 오잉 아니habeze 무메랑이야 몽치 와야지 이 킁킁 탐험인데 이거 진짜 님이꼬 내 따라가도 되나 뱀말을거 같은데 이 새끼 이거 아따야 응시야 와 니 지금 거의 뭐 최성사이다 씨 예쁘다 구나 청량감이 뭐 이빨인데 가자 이야 지게네 가자 안 던지는데 뭉치야 아빠가 항상 말하지 계곡은 이리 탁 올라와봐야 되는 기라 알겠나 탁 놀만한 데가 있다고 거기서 멈추면 안 돼 알았어 어이구 잘한다 요만 바로 지게주네 고마 니는 저 고마 수영장 안하고 요 하면 되겠다 요고마 니 전용 수영장이네 고마 아따 지게네 가자 이제 밥 먹고 또 저 수영장 가갖고 또 하자 알았지 뭉치 가자 어쩐지 말을 잘 듣더라 올라가자 빨리 어 오늘 하루종일 할거야 빨리 가자 강디비지 말고 빨리 올라가 뭉치 올라가 이걸 뛰어 아니 그걸 다시 보여달라는게 아니고 가자 아니 일로 와라 어이구 잘 뛴다 가자 어이구 개가 그 와중에 멋있노 뭉치 아이고 이쁘다 아이쿠 아이쿠 아직 점심때는 안됐다는거 아직 점심때는 안됐다는거 11시밖에 안됐어요 단단 따다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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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 따다단 눈 då bliver 도대 굴치 고기 дивurgento 아이쿠 두부 나립 2 첫 일들이 먹 ignorance 아 그 목이 물리면 안돼 이리와 도망가지말고 애기 인마 키 안왔는데 모기한테 피 주고 그러면 안돼 니도 뿌려 자기도 뿌려 아니 난 괜찮아 난 살이 찌갖고 피라도 좀 빨려야 된다 그럼 자기 다물게 자기 뿌리지마 나 뿌릴게 피다이어트라고 들어갔나? 헌혈다이어트 왜 딸은? 아 긴 줄까 너무 불이 붙는다 불격킹 CF가지 않나? 끓인다고 하지마 짠 뭉치 뭉치는 고기 짠 뭉치 개쩔지? 뭉치 볼래? 우와 훈연이라는 게다 뭉치야 잠시만 이거 뜨겁다 뭉치자 잠시만 이거 뜨겁다 응 이거 안 뜨겁다 뭉치자 야 그 잠깐 했다고 아빠 이 다리바라 이야 아빠 막 촉촉하네 어? 헤헤 헤헤 절지 뭉치 네 숱도가 더 쩐다 아이씨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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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뭉치야 그리 꼭 초사이언 눈가리를 하고 수영을 해야 되겠나? 헤헤 너를 위해서 사장님한테 물어보는 아빠도 미친놈이고 헤헤 수영하러 오는 너도 진짜 어디가라 미친놈이 아니다 아이고 진짜 자 가라 헤헤헤 너를 누가 말리노 너를 누가 말리 아이쿠 야 헤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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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무슨 개사이보그 헤헤헤헤 헤헤헤헤 야 무섭다 이야 헤헤헤헤 야 개사이보그다 개사이보그 뭉치야 어디 뭐 야간훈련하나 내가 뭐 개를 키우는기가 특전사를 키우는기가 누굴 위한 훈련이고 도대체 개전사가 니가 헤헤헤 이 조용한 세상에 니 귀 들어가는 소리랑 니 숨소리밖에 안 들리네 인천상륙 상륙작전하나 헤헤헤 메가드 장군 인천상륙작전이세요 헤헤헤헤 아이고 좀만 하고 가지암흥치 알겠지 뭐해라 야간훈련안 개병대 어디갔노 썩기친거 말해줄까 뭐 나 사료있다고 썩기 헤헤헤헤 수영훈련 끝나고 이제 식사훈련이가 박스 1,2,3 중에 1번이 있거든 그 1번 앞에 앉아있잖아 야 개가 됐네 헤헤헤헤헤 이제 사료 상륙작전 시작합시다 뭐하노 출동해라 뭐하노 출동해라 내가 할까 멍칭 좋겠다 어떻게 알았지 보이지도 않는데 아빠 지금 보이나요 아빠 같이 쳐먹고 같이 움직인디 내 멋지지 너만 먹은거 알고 멍칭 안좋아 뭐를 내가 멍칭 굶기고 너만 먹은 줄 알겠다 내가 술만 먹었는데 멍칭 굶기고 멍칭 굶기고 침을 좀 흘리까 응 침 흘리면 살 안 쪄? 아빠들 이제 침 좀 흘려야겠네 멍칭 굶기고 너무 맛있다 절대 안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